가락의 달인 박문수입니다. 전국에 많은 스타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 박문수 추곡난타 여러분들께 확실한 실력과 자격을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가치없이 문의해 주시고요. 또 오늘의 시연곡입니다. 우리 들국화의 노래 세계로 가는 기차 즐겁게 노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도를 갖고 나도 가야지 이제는 정말 꿈만 하던 시간을 빚지 않고 사회가 오는 내일 길에 희망들을 향해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할 길이 있어서 떠나가야 할 길이 있어서 떠나는 날이 우린 한 날이 추추던 시간 길이 모두 다 지나가고 밝아오는 잿빛 한 눈이 재촉하는 집이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할 길이 있어서 보도를 갖고 나도 가야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추던 시간을 빚지 않고 추추던 시간 길이 모두 다 지나가고 밝아오른 잿빛 한 눈이 재촉하는 지금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할 길이 있어서 보도를 갖고 나도 가야지 보도를 갖고 나도 가야지 보도를 갖고 나도 가야지 보도를 갖고 나도 가야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